이번 영상은 라즈베리 파이 원격 제어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모니터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제어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에 마우스를 연결해야 하고 키보드를 연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라즈베리 파이 원격 제어를 통해서 윈도우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번째 연결 방법입니다. 원격 데스크탑 연결 방법에는 총 두가지가 존재하는데요. VNC 사용방법과 원격 데스크탑 사용방법 이렇게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첫번째로 VNC 먼저 이용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라클에서 개발한 RFB, 리모트 프레임 버퍼 프로토컬 방식을 사용하는 연결 방법입니다. 서버의 화면 정보를 클라이언트 그래픽 라이브러리로 보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그래픽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서버의 데이터보다 조금 더 느리거나 렉이 걸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대1과 1대다 접속을 모두 허용하며 한개의 클라이언트 화면을 보여줍니다. 즉, A에서 서버로, B에서 서버로 접근했을 때 동일한 화면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VNC는 라즈베리 파이 기본 패키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치 없이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윈도우에서는 VNC에 연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VNC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서버고, 이게 클라이언트입니다. 이게 여러분이겠죠? 이게 라즈베리 파이고요. 여기에 VNC 서버가 켜지게 되면 이 서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아마 VNC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이 프로그램이 프레임 버퍼를 통해서 화면에 데이터를 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화면에 라즈베리 파이의 화면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라즈베리 파이의 IP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고정 IP라는 것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는 현재 켜질 때마다 IP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에서 IP ADDR을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의 IP를 확인합니다. 네트워크가 뭐 2개, 3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192.대로 시작하는 IP를 찾아봐야 합니다. 192.대인 IP를 확인해 봤더니 이 192.168.0.100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192.168.0.대가 없으신 분들은 뭔가 공유기에 설정이 돼 있는 거라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192.168.0.대가 아니시라면 뭔가 네트워크 관련해서 지식이 있으셔서 설정해두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어지간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실 것 같고요. 이 IP를 확인했다면 라즈베리 파이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라즈베리 파이 세팅을 오픈해 줍니다. 수도 권한으로 라즈베리 파이 콘피그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다음과 같이 라즈베리 파이 설정들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인터페이스 옵션 5번에 들어가서 P3의 VNC를 들어가줍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OS가 업데이트됨에 따라 이 메뉴들이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숫자보다는 안에 있는 내용 잘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옵션 선택하셔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라즈베리 파이에는 VNC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VNC 서버를 킬 건지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스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콘솔 창으로 다시 나오게 되면 이거 다음에 수도 리붓을 통해서 재부팅을 시켜줍니다. 다만 이제 재부팅될 경우에 IP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위에서 본 IP 어드레스 치셔서 IP 다시 확인해주시고요. 어지간하면 바뀐 일이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클라이언트 VNC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라즈베리 파이 서버가 준비되었으니 이 서버에 들어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 윈도우에다가 설치해 주어야 하는 거죠. VNC 뷰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다음에 주소를 통해서 윈도우, 맥OS, 리눅스, 라즈베리 파이, iOS 등 여러가지 VNC 뷰어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우리는 윈도우에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 선택 후 VNC 뷰어 다운로드를 누르시고요. 다음에 프로그램 확인과 라이선스를 동의하셔서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모두 설치되고 난 뒤에는 입력창에 라즈베리 파이 IP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192.168.0.100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라즈베리 파이의 IP를 입력해 주고 여기에 로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계정명과 패스워드 이거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로그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로그인 되고 나면 다음과 같은 모니터가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RDP입니다.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이죠. 제가 추천하는 것은 RDP입니다. 왜냐하면 해상도가 고정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쓰기가 편안하기 때문에 저는 RDP를 주로 선호하는 편이고요. RDP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개발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프로토콜입니다. ITU-T 1.128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고요. 공유 프로토콜의 항장으로 대부분의 윈도우 버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VNC와 다르게 RDP는 라즈베리파이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라즈베리파이에 RDP를 설치해 줘야 합니다. 또한 최대 6만4천개의 고유 채널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화면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관리자 권한으로 먼저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패키지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고요. 라즈베리파이에서 RDP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패키지 설치 및 서비스 시작을 진행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apt install xrdp 명령어를 적어주시고 뒤에 마이너스 y를 붙여주십니다. 이 마이너스 y는 약관에 동의하겠다라는 뜻인데요. xrdp를 설치하기 위해서 약관이나 이런이언 내용을 허용하시겠습니까가 뜨는데 그 내용을 그냥 마이너스 y를 치면 자동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y 인자를 주었고요. 수도 서비스 xrdp restart를 통해 설치한 RDP 서비스를 재시작 시켜줍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RDP가 실행이 되게 되고 이전과 동일하게 ip addr로 우리 라즈베리파이의 ip를 확인합니다. 이 다음에 윈도우에서 라즈베리파이에 접근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볼 건데요. 윈도우의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앱 한 개가 표시됩니다. 이거를 누르셔서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 컴퓨터라는 곳에 라즈베리파이의 ip를 입력해 줍니다. 192.168.0.100이고요. 이렇게 RDP를 실행하고 나면 라즈베리파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VNC와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파이와 패스워드 입력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라즈베리파이의 바탕화면이 윈도우에서 표시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라즈베리파이의 모니터를 연결할 필요도 없고 키보드를 연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원만 연결하면 우리가 윈도우에서 언제든지 라즈베리파이의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매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